사진출첩 교통안전 스티커 6종 시안 서울시 제공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이하 서울시 자경위는 최근 증가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교통안전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캠페인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3가지 실천을 주제로 하여온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각적 홍보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알릴 계획이다. 특히 이번 홍보에서 강조하는 3가지 핵심 수칙은 1.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시 우회전 일시정지 안전한 비보호 좌회전 통행3 회전교차로 올바른 통행법으로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규칙들을 시민들이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자경위는 교통안전 수칙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공식 인스타그램 서울 밑줄 apc에서 시민참여형 이벤트도 진행한다. 9월 27일 금 부터 10월 6일 1까지 10일간 이어지는 이벤트는 퀴즈 정답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시민들의 다짐을 댓글로 남기는 형식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퀴즈는 서울시 자경위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3가지 실천 카드뉴스와 연계된다. 뿐만 아니라 우체국을 통한 독특한 방식의 홍보도 이루어진다. 소포 발송용 교통안전 스티커와 우체국 미디어 매체를 활용해 교통안전 수칙을 알릴 예정이다. 소포 발송 시 부착할 수 있는 파손주의 스티커와 안심소포 스티커 등 두 종류의 스티커는 6종 총 60억 0매가 제작되어 10월부터 서울시내 395개 우체국에서 배부된다. 이 스티커는 소포를 통해 수신인과 배송기사 등 다양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교통안전 메시지를 접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 주요 스몰두 개 우체국에서는 TV형 미디어 매체를 통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3가지 실천을 홍보하고 시민들의 인식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교통안전 수칙을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온 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교통안전의 중요성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 출처 SNS 게시용 카드뉴스 시한 서울시 제공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교통사고 증가에 대응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3가지 실천을 주제로 한 생활 밀착형 교통안전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교통안전 수칙을 접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 오프라인 캠페인을 펼치는 한편 우체국과의 협력을 통해 독특한 방식의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서울시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나가 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울시 자경위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교통안전 수칙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천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향후 지속적인 홍보와 유관기관과 의의 협력을 통해 안전한 서울 행복한 시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질 것이다.